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잠시 뒤 이 과정은 별도의 리포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22년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힘에서 밀린 국민의힘이 이 시각 현재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는데 이 역시 오래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세 번째 주자로 나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오후 5시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시간가량 발언했고 이어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강행에 공개 반대한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존경한다면서 검수완박으로 이익을 보는 건 부정부패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가 핵심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이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본회의를 소집했고 민주당 요구대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 자정에 모두 끝나죠. 그럼 표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필리버스터는 약 3시간 뒤인 자정에 끝이 납니다. 민주당이 당초 다음 달 5일까지던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는데 이를 이용한 이른바 회기 쪼개기 꼼수를 쓴 겁니다. 임시국회는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원포인트 본회의는 오는 30일에 열릴 전망입니다. 이때 검찰청법을 표결하고 검수완박에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또다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